안녕하세요. 김현무입니다. 오늘은 친구들과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. 여행을 시작하는 로또입니다. 1등 되면 천만원 준다고 하는데 천원도 못 받아 보는 게 현실입니다. 친구들과 복권 한 장씩 들고 잔을 보러 갑니다. 저는 부산 북영대학교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를 졸업했습니다. 저희 과는 수해양 전문인을 양성하며 오늘 만나는 10명의 친구들도 모두 승선을 하였습니다. 승선 근무 예비역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이제는 육상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친구들과의 만남입니다. 대학 졸업 후 7년만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. 이거 두 개? 하나에만 끓이면 되겠습니까? 야 우리 예산이 없어. 하나에만 채워. 네. 어? 바로 가다. 아니. 핸드폰 사야지. 핸드폰. 이거 방금 튀긴 거예요? 예산이 없다는 우리는 핸드폰 3개를 꽉꽉 채워 장을 보고 장 가득 짐을 싣고 산청으로 핸드폰. 아 지금 오늘 모이는 친구들은 전부 순서 근무 예비역을 하였고 어선과 상선은 조금씩 다르지만 살짝 백상에서 기반을 다질 정도로 자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. 아 그래. 자금? 좋다. 아. 뺨짱뺨. 얼마 정도 걷었나요? 일시불? 할부 남았나요? 네. 60개월 남았습니다. 60개월? 3천만원, 2천5백만원 때리고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. 집에는 얼마나 가나요? 집은 한 달. 근데 성공했네요. 응. 몇 살이죠? 서른한 살. 원양어선 몇 살이네요? 한 명 조금 더 먹었습니다. 얼마 버셨어요? 지키고 있어. 2억 좀 먹겠군요. 몇 타셨나요? 저는 상선 3년 탔습니다. 얼마 벌었나요? 비밀입니다. 2억 업다운. 아 다운이지? 1억 5천 업다운. 그거는 1억 5천은 되지 않을까? 왜 반말하시죠? 3년 정도? 왜 반말하십니까? 죄송합니다. 이것도 왜 잘 쓰겠습니까? 30개월. 30개월? 소리 쓸? 어? 아니. 차는 일시불로 샀습니다. 우와. 얼마? 3400만 원. 순선을 마치고는 순선 경력을 이용해 다양한 수행 분야에 취직이 가능합니다. 랑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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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. 조용히 좀. 형탑이 또 엔진하던데. 만들어줘. 네. 김현무랑 같이 학교생활을 4년 동안 하고 다른 회사에서 원양어선 타고 온 김병덕이라고 합니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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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볼리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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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나 하신 거지. 그래? 그래. 내가 여기 몇 번을 다녔는지. 100번 왔는데. 100번 왔는데. 100번 왔는데. 길이 시골길로 막히고. 산골짜기. 한편전에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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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하하! 하하. 사과나. enlightened till the one to turn. 한찌개에 이ALI regardless of the one. 위치와 잘ội'd like them. 그냥 한 골고만 구워주듯이 구워줍니다.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인 친구들과 바닥에 떠들며 마피아를 하였답니다. 다음날 아직 날이 주운 4월 1일 집이사 표정이 물온도를 말해주지만 설거지 내기는 참을 수 없습니다. 들어가기 전에 더 소란스럽습니다. 방청섭의 찬물에서 오래참기가 시작되었습니다. 좋아! 다져봐! 나와네? 계속 놀아! 좋아! 빨리 놀아! 빨리 놀아! 좋아! 들어오면 돼! 빨리 놀아! 좋아! 가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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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가로진 한 잠수 한번 하기! 중간에 들어가니까 안 추운데? 들어가라 그냥 아 진짜 시작! 한바탕 물놀이가 끝나고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 어선대 상산 풋살 경기를 하러 갑니다 풋살 내기는 내일 해산전 족쏘 치우기 10명 중 2.5명 빼고는 평소에 축구를 하지 않습니다 1.5명 2.5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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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.5명 천천히 몸을 부르며 뒤늦은 성경전을 바릅니다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운동도 못한다? 랩게임에 들어가는 시기 여러분은 어서는 상상 누가 이길 것 같나요? 하겠신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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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이만 하하 현재 스코어는 현재 한인입니다 그렇게 쓰레기를 치우며 근육통과 함께 이번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안녕 2차전 하러 가야겠네요 고맙습니다